만 몇 번을 물어본 거야 Baby stop 그 참물은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는 소유도 원본이 자도 되는 시도 좀 신청 차리고 보는 게 어때 딱 넘만 페이도 누가 보이는 시도 오늘의 일 하지 말고 서둘러서 작업을 써버렸어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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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시던 밤에 이대로 불편해 자꾸 그런 것만 물어보지 마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그게 편해 네 시간이 가버리기 전에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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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터듣는 거야 무슨 말 들아낸지 말해겠어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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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決ial 때 아무튼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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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